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야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위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기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두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두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비아달의 아비아달의 아들 1994년에 나온 DJ 덕의 슈퍼맨의 비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CCM이 아니라서 생소할지 모르시겠는데 DJ 덕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슈퍼맨이었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슬퍼 보였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부부싸움에 빗대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슈퍼맨의 비예 사실은 아버지의 비예라고 하는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젯밤 우리 아빠 엄마 부싸움에 잠을 잘 수가 없었네 요리조리 따지시는 우리 엄마 아빠 이게 뭐라고 실시 없이 따다다 따다다 변명도 제대로 못한 우리 아빠 무슨 잘못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네 무서운 우리 엄마 뭐가 그리 불만이실까 엄마가 필요한 건 혹시 슈퍼맨? 그런 가사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분명 슈퍼맨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슈퍼맨일 수 없는 그런데 한켠은 슈퍼맨처럼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다 성공한 아버지일까? 만약에 성경 속 아버지가 다 그렇다면 여기 아버지로 사는 남자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주눅들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은 맨날 그럴 거예요 너는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만도 못하냐 이 사람 좀 살아보지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남자는 주눅들어서 성경 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거나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아버지들의 실패담을 모아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하나 있는데 한세계, 백년을 살았는데도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문 열어달라고 몇 번 기도했을까요? 늙음하게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안 낳고 사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신방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아이 태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백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면 몇 번이나 태문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다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여겨뒀을 때 이제는 입양을 해야 되겠다 혹은 아이 없이나 사는 것이 우리의 팔자인가 보다라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백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습니다 이 아들 이삭, 백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백세 아이 낳고 나니까 노년의 머리 허옇게 돼서 손주도 아니고 아들 낳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좋아하는 아들 바라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맞득치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맞득치 않은 마음이 성경 한 구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걔를 번제로 들여라 내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걔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들여라 히브리아나 영어성경이 딱딱 끊어져서 읽어진데 우리는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를 탁탁 치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그만큼 지금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될 너의 눈이 나 바라보지 않고 아들한테 꽂혀서 아들 바라기 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에 빠져있는 그 모습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다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우선되어 버린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이고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혹은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외아들 이삭 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실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에 혹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야 할 만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배달은 형이 있긴 했지만 아주 어릴 때 집안에 두 어머니가 싸움이 나서 어머니와 이복 형제는 작은어머니와 이복 형은 집을 나갔지요 그러니 아버지는 늙음하게 얻은 데다가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자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갈등은 그렇게 모르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경험을 보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외아들인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자기는 두 아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 쳐다보는 법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아들 편애라고 하는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을 연출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유독 애설을 좋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내는 아버지 눈길이 잘 닿지 않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삭의 편애는 시세물 낳았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가정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발 뒤꿈치 잡고 성공하고 싶었던 또 한 아들은 그렇게 늙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힘입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애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에게는 축복이란 축복은 자기가 원천했던 또 다른 아들에게 다 쏟아주었기에 축복의 끝머리 한 글자도 남기지 못해 놓았기에 그 아들에게는 울면서 저주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관용조차 베풀 수 없었던 편애의 잘못된 모습 그것이 실패한 아버지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 야곱은 아버지의 실패와 눈물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외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도 역시 아버지가 됩니다 버릇 어디 못 준다고 외삼촌도 속이고 속이고 속이는 끝에 자기가 좋아하던 나할뿐만이 아니라 엉겁결에 여자 셋 더 얻어서 부인을 내시나 두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렇게 아이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야곱의 실패담은 참 많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실수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이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양살이 마치고 형과 인생의 화해를 하려고 돌아오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돌아오면서 보니까 형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을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형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그 분노 앞에 야곱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식소를 세 무리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두 번째 무리에게서는 제가 덜 사랑하는 부인 라의 자식들을 제일 뒤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나헬과 요셉을 자기는 어디요? 그 제일 뒤에 서게 됩니다 이러면 이 짧은 순간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마음이 어땠을까? 이들의 형제 서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입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버지 큰아버지 뵈러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집에 큰 형님부터 장난부터 앞에 서서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꾸로 막내부터 소개하든가 우리는 넷째고 다섯째고 여섯째인데 왜 우리가 제일 앞에 서고 큰 형님은 그 다음에 서고 막내는 막내라고 저 뒤에 서고 아버지는 왜 또 뒤로 가세요? 형님 뵈러 가는데 왜 아버지는 뒤로 숨으세요?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을 바람막이처럼 앞에다 세워놓고 있는 그리고 뒤로 피해버린 비겁한 아버지의 등을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줄을 막 세우고 야곱이 뒤에 섰는데 애서가 딱 맞닥뜨려 그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뒤로 도망가고 뭐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세 무리로 나누고 야곱이 앞에 서있다가 형 만났다 그러는데 히브라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뒤에 줄 다 세우고 뒤에까지 갔어요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형이 도착하니까 자녀들을 지나 앞에 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 번역을 빼버렸습니다 야곱이 원래 있던 자리는 뒷자리예요 무리의 제일 뒤에 있다가 자녀들을 지나서 앞에 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나서라는 이 보조명 보조 조사라고 하면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겁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나갈 때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봅니다 저 비겁한 아버지 우리 앞에 세우더니 형님 이 시간에 딱 와버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고 계시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듣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내 주여 내 주여 하고 있는 아버지의 단어를 듣습니다 그 어집자는 총국을 연출하고 있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왕 중의 왕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족장들이 가졌던 그 선대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가졌던 그 아버지로서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관용 다 덮어주자 다 용서하자 너그럽게 해 대하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이미지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훈육을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맞을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초를 들지 않아요 그냥 다 덮어줄게 그냥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니들 야단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어서 뭐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훈육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큰아들의 앞눈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 불향 앞에서 아버지는 형제 간에 잘못된 성적 범죄가 일어났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단 쳐야지요 데리다가 훈육해야지요 흐쳐질 때로는 들어야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속으로는 얼마나 가슴 상하겠어요 형제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왕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낯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 한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꼴을 못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을까요? 자기 여동생이 험한 꼴을 당했는데요 다윗은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만 아버지답게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왕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자기에게 0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실패가 아들의 분노를 초래했고 결국 반역을, 반란을 유발시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가 무조건 좋은 아버지 되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반란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좋은 아버지는 관용과 너그러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님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들의 모습은 성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성공한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늘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비친 초라한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 비겁한 아버지의 등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신제사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의 눈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돌려 놓으시려고 작정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다른 곳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눈을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걸어갑니다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입 밖으로 말을 안 냈으니까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쓰였으니까 말 안 했다 치십시다 그러나 눈빛은 편안했을까요? 늘 자기만 바라보고 쭉쭉 빨고 좋아할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인데 모리아 가면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힘이 들어요 눈빛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아버지가 깊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자기를 볼 때마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상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하시는 걸까? 왜 어제하고 눈빛이 다르지? 그렇게 같이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묶어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떨리는 아버지의 눈 가득한 눈물도 보았을 겁니다 이상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이 나만 쳐다보아 주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이삭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결단에 반항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로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하고 계신다면 나도 그 결단에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거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에게 꽂혔던 눈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도록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진정한 아버지 되는 그 과정에 이삭도 함께 눈 맞추며 그곳에서 세워져 가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삭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내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눈이 안 보이로서니 가장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게 만든 아내와 야곱 당장 불러서 치도곤을 쳐야지요 치도곤이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 곤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적을 때리는 곤장을 치도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고 긴 장대라고 합니다 장대 길이가 제 키만 하대요 그걸로 휘두르니 사람이 나만 아겠습니까 그만큼 도적질한 것을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조선형법입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축복을 도적질했으니 치도곤 맞아도 되겠지 근데 이삭은 이삭은 자신의 편애가 불러온 그 불상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놓으시는지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치도곤을 치고 아내를 야단치고 야곱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내게 갔던 그 축복 다 회수하겠다 다 돌이켜놓겠다 내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삭은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논의 안에 육체의 눈이 먼 것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라면 마땅히 애서에게 축복했겠지요 그러나 그 육체의 눈이 멀고 오로지 영적 감각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이 편애하던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 향해 축복을 쏟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애서가 눈앞에 왔을 때는 영적인 눈은 감긴 채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신의 편애가 가져온 잘못된 아버지 상이 가져온 그 아픔을 끌어안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남은 아들 하나에게 축복의 끄트머리 하나 남겨주지 않고 다 한쪽으로 몰아내 버렸던 자신의 실수를 온 몸으로 울며 가슴을 찢으며 애서에게는 저주밖에 쏟아놓을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 야곱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 야곱 비겁한 아버지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형 만나는 자리에 큰아버지 만나는 자리에서 비겁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연출했습니다 힘 앞에, 권력 앞에 무기력한 초라한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 모습 뒤에 변화됩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섭이 총리가 되어 애곱에 가 있을 때에 총리 아버지로서 애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시는 상전 바로 앞에, 신이라 일컫는 그 인간 앞에 당당히 걸어 올라가서 왕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권력이면 힘이면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던 아니 도망갈 수밖에 없던 비겁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위가 고작 내 밥그릇 하나 축복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이고 가장의 권위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인 것을 비로소 실천하여 보여줍니다 바로의 권력도 바로의 나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게 축복의 권위를 주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바로의 왕관을 벗겨버리고 왕이 아니라 한 인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다스릴 민족을 향하여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로 우뚝 세워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그 사람도 실패한 아버지지요 훈육을 하지 못해서 회초리 들지 못해서 암론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간의 살력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자신은 후국만 남겨놓은 채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던 도망자가 돼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교를 메고 따라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 가운데 계시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교를 메고 여기에 갖다 놓고 다윗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반역자니까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 순간 실패했던 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 성공하자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그대로 버려두시겠지요 나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언약교에 돌려놓으십시오 언약교는 그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를 그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기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뛰어나왔던 대체상 사도가 레위지파에게도 이 땅의 진정한 아버지로 서는 것이 왕으로 서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했고 하나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이 우선되었고 말씀의 훈육보다 인간적인 정에 치우쳐서 실패했던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 실패한 아버지들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노라고 무릎 꿇고 있는 순종의 아버지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옥과 다윗을 진정한 아버지로 다시 세워 가셨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부모로 산다는 것 워낙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자네들로 말미암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내 생각과 지장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곳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아버지들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닮은 가슴에 담고 있는 가슴에 간직하는 진정한 아버지로 다시 세워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눈을 맞춘 함께 순종하는 진정한 이 땅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 자네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보다 실패하고 부족했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실패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엎드린 이 아버지들을 통해 오늘 나의 부모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겠노라고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지혜와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